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샌 뉴스 플러스 서정덕입니다. 세계는 넓고 할 일을 많다는 명언으로 유명한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어젯밤 11시 50분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향년 83세입니다. 사단법인 대우세계경영연구회는 김 전 회장이 수원 아주대병원에서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영면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맨손으로 한때 세계적인 기업이던 대우그룹을 일군 김 전 회장은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인으로 추앙받다 외환위기 직후 부도독한 경영인으로 내몰리기까지 파란만장한 일생을 살았습니다. 장례는 가족장으로 치러지며 빈손은 아주대병원 장례식장 1호실에 마련됐습니다. 연결식은 11호전 8시 아주대병원 별관 대강당에서 예정됐으며 장지는 충남 태양군 소재의 선영입니다.